국학진흥원이 양성한 이야기 할머니가 올해까지 2,1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는 전국 6천여 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의 이야기 수업이 진행됩니다. 국학진흥원은 이야기 할머니가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전국의 유아 4명 중 1명이 할머니들의 이른바 무릎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09년 대구 경북권에서 시범사업으로 양성된 이야기 할머니는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까지 6기에 걸쳐 모두 2,1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.